신세계 인터뷰, 들어와, 들어와 KB의 펠리페가 없어서 백어택보다는 전의 공격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속공 먼저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잡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팀 선배 중에 담고 싶은 선배가 있어요? 팀 선배 말고 대안항공에 정시가 없고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선배는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18대18, 카펠리, 시카차 블록킹! 이 자리 역전 블록킹의 우리 카드! 아가메즈 92번째로 백블록 득점 달성이에요 이 시즌은 가사의 전쟁을 하는대로 이 시즌은 가사와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죠 제가 보다 그 밖에서 공격을 보고 그 부처에서 공격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부처에서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처에서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분이 안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안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게 그 부처에서 공격을 안 한다고 왜 이렇게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그 끝까지는 그의 역할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태기의 석권, 석권! 김시윤! 셋 포인트를 되찾아오는 우리 카드입니다. 자, 더븐이 석권, 석권! 석권! 김시윤이 팀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고 있다가 점수가 잡혀서 갑자기 쫓기는 입장이 돼서 이걸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죽지 살기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쫄기도 하는데 원래 원체의 아가메즈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실 조금 무섭긴 합니다 거 인터뷰하기 좋은 날이구만